전남 장성군 불태산 등산로에 스마트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. 장성군에 따르면 스마트 국가지점 번호판은 불태산 등산로 25곳에 설치됐고, 국가지점 번호와 함께 QR코드가 설치돼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위치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편 국가지점 번호는 전국토를 가로 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나눈 위치표시 체계로,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, 신고 절차 가운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 가능하게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.